자 이번 시간에는 Git 패치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겁니다. 패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하셔도 괜찮고 저도 실제로 이 방법을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Git과 관련된 여러가지 원리를 좀 드러내 볼 수 있고 Git 체리픽이라든지 리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한번 구경해 보시면 보는 시어가 좀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이 패치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 오픈소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원격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의 나의 지역 저장소가 있어서 이 원격 저장소가 내 거예요. 그러면 푸시할 수 있죠. 풀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생겼어요. 다른 other. other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라고 한다면 당연히 풀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이 저장소에 푸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 사용자에게 이 저장소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였는데 그 권한을 주지 않고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패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이 우리 원격 저장소를 통해서 공개한 프로젝트로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한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한다면 패치라는 걸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패치를 이 사람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정식 멤버가 아닌 사람의 성취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A라는 사용자가 이 프로젝트의 오리지널 저자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프로젝트에 접근 권한은 없지만 이 프로젝트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클론을 한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사용자가 작업을 해요. 자 4B라고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고 커밋을 합니다. 워크 4B 자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요. 5B 이렇게요. 커밋 마이너스 AM 워크 5B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해서 푸시를 지금까지 만약 두 사람이 같이 협업자라면 푸시를 하면 간편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사용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패치라고 하는 건데요. 자 Git 자 Git 포맷 패치라고 하고 아까 전에 우리 히스토리를 좀 봅시다. 포맷 패치라고 하고 제가 여기 있는 3A 이후에 이 두 개의 버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 두 개의 버전을 왼쪽에 있는 A라는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싶다면 Git 포맷 패치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한 이 버전을 카피해서 마지막으로 작업하기 마지막 자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요. 얘 우리가 작업하기 직전의 버전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두 개의 파일이 생겨요. 자 그 중에서 001이라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4A라고 하는 차이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work.txt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누가 작업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언제 작업했는지도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작업했던 O, B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즉 지금 생성된 이 패치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은 각각의 버전 간의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 차이점을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돼요. 이메일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자 화면 좀 정리했어요. 자 저는 사실은 같은 컴퓨터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컴퓨터 왼쪽에 있는 디렉토리로 오른쪽에 있는 디렉토리에 패치 파일을 예 카피할 거예요. 자 그래서 CP 카피라는 뜻이죠. 부모 디렉토리에 B 디렉토리에 모든 패치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로 가져온다. 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여기에 4B 5B 이렇게 추가됐죠. 자 그러면 병합을 해볼게요. 자 우선 오른쪽에 작업한 내용은 이 부분이 추가됐고 왼쪽에는 현재 이것이 최신이에요. 오른쪽 상에서는 이거죠. 자 병합합시다. am이라고 하는 어 것을 씁니다. 어플라이 뭐 메일박스인가 아무튼 그거의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패치 파일이 메일박스라는 형식의 포맷이에요. 이메일에 이메일을 저장하는 일종의 표준 같은 건데 그 안에 이제 패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it am이라고 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패치 파일을 하나씩 할 거면 직접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일괄로 하고 싶다면 패치라고 이렇게 하시면 순서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지능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려면 마이너스 3 3way merge를 이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동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주죠. 충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패치 하나를 적용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하는 인터랙티브 모드가 마이너스 i 입니다.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4b 워크 4b 요거죠. 요것을 이 버전의 자식 버전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마이너스 여기에 v를 선택하면 현재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아 4b를 추가하는 거구나. 그 상태에서 y를 누르면 그러면 저 내용이 여러분의 워킹 카피에 적용되고 커밋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5b를 적용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5b나 할 거야? 하면 y를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커밋 메시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기가 뜰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고잉이 작업했다. 어떤 내용이다. 왜 추가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커밋 메시지를 써주고 끄게 되면 그럼 이제 커밋 메시지를 달리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y를 눌러서 커밋 자 그래서 제가 git l을 눌러서 로그를 때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작업한 내용이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 소스 코드에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같은 커밋이 아니었기 때문에 커밋 메시지가 달라요. 커밋 아이디가 달라요. 내용은 같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그것의 커밋 메시지 시간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밋 아이디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픈 소스 방식으로 패치 파일을 주고받는 걸 통해서 서로가 변경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체리픽이나 또 리베이스 같은 걸 사용할 때도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것도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